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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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이랬네, 귀여워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도 대학교에 오면 CC 이런 꿈도 꾸고 그랬잖아요 난 지금 커플이다 어머, 바로 앞에 있네 어머, 많네 공부도 안 하고 있구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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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마 CC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 여대일 나왔거든요 안타까워하시네 괜찮아, 결혼 잘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그래, 외쳐, 외쳐 외쳐요, 외쳐 그래 어머, 서울까지 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년아 제가 이 열기를 무시하니 전해드릴게요 누가 아까 여기 물어보던데 조정석 오빠 싸움 잘하냐고 왜 물어봤어요, 왜? 날 뺏어가려고? 조금 끌리네 귀여워 아, 요즘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조정석 오빠 싸움 잘하냐고 근데 전 얼마나 더 많은 위협을 받겠어요, 여러분 한동안 제 별명이 어, 아니지 여러분들이 저러보고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라고 많이 외친 많은 여성분들이 부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사랑이 넘쳐나는 부산대학교인데 어 커플이 있던 없던 간에 달달한 노래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면은 같이 해주세요 러브 레시피 들려드릴게요 예 호우 호우 박수 좋아요 ㅋㅋ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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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ㅠㅠ ㅠ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건 이 모르는데 모르는데 에이 ㅠㅠ ㅠ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건지 이렇게 차량 말고 반발을 바르고 기분이 내 친구들을 모아 몇 시간을 거두기 맘대 준비하시고 원 투 내 사랑 이래 말고 너를 믿고 너를 믿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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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느껴지는 말 Oh baby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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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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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맨끝 보고싶으면 정변이 내 것 뭔 일이 아프게 하면 너를 사랑해 줄 douche Thank you 내 내 내보다 그 누구랑 사랑해 뭐라고요? 바보 같아도 위치해 보여도 완벽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전부 주가피 다해주고 싶네UP 설마 없는 것들 우리 언제나 해 줘 나만 걱정돼 내 사랑 안 돼 바로 하아 아우 пад이 Joint 아우 пад이비 미래가 많다 기까egan 아우 Oh baby baby Oh baby baby Oh yeah 하루에도 안 되고 보고 싶다고 하면 내 전화기를 바빠게 하는 넌 맘에 자리해 주소 Thank you 내 맘중에 내 걸음중에 영원히 보고 싶었던 거야 I need you I want you I want you 언제까지만 내 맘에 사랑해 눈을 감아 널 눈을 감아 널 Oh baby baby Oh baby baby Oh baby baby 가능할 때 반드시 불필요한 애석기 영국이 아닌 반전 중 내 자신 사랑이란 뜻과 영원히 손머리 위로 박수 손머리 위로 박수 yeah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요. 귀여워. 언니 왜 이렇게 또 귀여워. 보선데 예쁜 언니들이 많네요. 우리 예쁜 여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비율상 여학생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나와서 그런가봐요. 걸그룹이 왔으면은 남성분들이 많이 왔을때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데뷔 초부터 그랬어요. 여성 관객이 많았고 음 주고 근데 여자들만 소리 질러봐요. 좋아 좋아 좋아. 너무 힘있어서 좋다. 왜냐면 제 공연에 오시던 20대 초반의 관객분들은 제가 20대 때 항상 어디서 뭔가 시련을 당한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계셨거든요. 아니면은 꼭 커플끼리 온다? 이별 노래들로 왜 손을 꼭 잡고 제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산대 학생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잘 놀 것 같아요. 잘 노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면 그런 냉면에서 한번 더 놀까요? 네 좋았어.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슬픈 가사인데 슬퍼하지 않고 신나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어른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노래방에 왔다 생각하고 한 번씩 불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준비 원 투 드립 포 잘한다 좋아요 남자들도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기가 왔다 에이, 컴온 내가 파도 나는 정말 싫어 난 몰랐다 가도 사랑되면 잊었어 넌 나를 쉽게 가르는 건 막대사탕 같은 사랑 소리 들러 땅이 가득 빼어 있는 건물이 더 보기 좋게 물들은 겉끝이 나 혼자 가는 매력이 착각 속에 빠졌니 잠깐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에이,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따라서 넌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내게 신음 내 고생 내게 신음 내 고생 넌 나고 같이 구워지고 다시 사랑밖에 볼 네, 척 하나이처럼 잘 들으라 해서 시내는 대로 외면 예예예 잘 붙이겨 예예 아무리 달아서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죽은 이별 항상 울기만 해 예예 예예 사랑과 사랑도 아무도 하지 않아 내 마음 말고만 널 위로했던 사랑을 씻어 널 못하는 예예 예예 예 시작을 해도 예 널 세 손을 놓은 채 예 널 닿아 예 예 세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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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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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세고 싶네요 이렇게 근데 오늘 이 대동재는 술도 마시고 하나요? 그래요? 그런 것도 돼요? 아직 그건 안 되죠? 그래그래요 여러분 아직 안 돼요 위험해요 아직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금 소리라도 낼 수 있는 게 어디에요. 그쵸? 맞아 작년에 콘서트 했는데 그때 관객분들은 꼼짝도 못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워 근데 지금 이렇게 울리고 소리라도 지지는 게 어디니까 조종국도 외칠 수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너무 아쉽지만 저는 마지막 곡을 남겨보냈는데 아 진짜 답이 싫으네요 사실 제가 다른 데 또 봐야 되는데 거기도 여러분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자 그러면 오늘 제 노래 중에 꼭 듣고 싶었다 하는 곡 있으세요? 낡은 알죠? 들었어 들렸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아 저 아 못난 난 그만 잊혀요 그대 보낸 못난 내 기억에 행복하지 못하면 안돼요 그대까지 난 그만 잊혀요 난 왜 이제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하게 잘 지낼 그대가 걱정되죠 나 아직도 감사합니다 또 영화에 왜 땜에 너무너무 아빨 너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랑을 만나면 만져버린 내가 삶 속에 단 하나의 사랑 너무너무 아빨 너무너무 아빨 내 사랑 하나 못하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의 창가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해 멍이 생기고 너무너무 아빨 기억해줘요 너무너무 아빨 내 맘은 너무너무 아빨 너무너무 아빨 너무너무 아빨 너무너무 아빨 너무너무 아빨 아빨 너무너무 아빨 지금보다 이미 committee 이쪽에서 하나만 더 아로아 누구야? 내가 이 노래를 MR을 갖고 다니던지 해야지 이거 진짜 아로아를 왜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 Be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정말 밤에 담고 너 잔잔한 같이 해요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 are my love You are the one in my lov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좋다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노래로 끝을 낼게요 저기 여왕쌤 박수 치는 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기가 막혀 너무 좋아요 아로아 좋아했나봐요 원래 네 응 저만 해도 못 받을까 그래 하하하 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 말고 없어요 다른 초대가수? 있을 거예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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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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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무것도 할 거야 응 근데 너무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 뒤에도 그럴까요? 하하하 하하하 나 집에 가야 돼 가정이 있어요 하하하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밝은 모습 여러분 이 건강한 모습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일찍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딱 한 마디만 하자면 진짜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하하 사랑이 많이 아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노래 더 많이 듣지 하하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여러분들 이 방금 무관주로 신청해주신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아마 이 곡이 지금 우리 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아닐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해봤는데 기억해줘요 내 곡마다 그 때를 불러주니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망했나요 내 얘기 못해 길어 그대야 내 깊은 진심이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품어 보자 단순히 말로 넌 잊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대의 모습 없네 예수님 괜찮아요 영원한 걸 보내고 할수록 이토록 아시아 내 기다려 너의 힘이 모든 것을 그대여 내 깊은 진심이 매일 그를 흡사하네 그대를 불러보지 알 수 없는 날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수척은 이 계절을 지나 언젠가 멀어질 거라니까 다 놓치게 그댈 밀어냈어요 나는 안 가능한 멀어질 거라인지도 이뤄요 나는 미칠 그댈도 다 놓친다 너의 인포를 그대 그대여 난 내 그를 흡사하네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는 흘러보지만 알 수 없는 마음 나도 이제 할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도 못하는 나라에 그대 찾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함께 쳐요 모든 날과 그때를 지울수록 성평해지니까 가슴 바쁘겠지 이미 그대를 보내야 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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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ih